도미네가 함께 5호선 9호선 환승에 대한 안내발선들이 되었습니다. 5호선 시내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파 3층 환승통도를 이용하시고 방화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파 2층 환승통도를 이용하셔서 5호선 결승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5호선 우속 터미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파 3층에서 갈아타시고 배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납장 마주편에 있는 9호선 결승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1호로 4층 환승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1호선 가실 고객께서는 지파 2층 환승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5호선 베이전 등 불법 마주편에, 2호선 비하기를 이 브러스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7호선은 죽인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She changed the train and went for opposite.